감사합니다. 조립해보신 적 있으세요? 이거 미니이어서 조립해본 적 있으세요? 저 어렸을 때는 되게 좋아했었어요. 아주 어렸을 때 했었던 기억은 나는데 요새는 제가 무조건 요새는 워낙 컴퓨터를 많이 하자고 너무 예전에는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런 자동차를 막 보내고 모터가 나와서, 건전이 나와서 야하! 액션! 오케이, 컷! 컷! 오케이! 저요? 잘... 허구야, 저 차 빠진 거야 안 살았다 안 됐는데? 아, 할로윈이네요 그래? 할로윈 뭐하고 있어요? 우리 친구들이랑 집에서 쉬고, 작업하고 그랬잖아 아우, 왜 뜨거워 뭐 써? 형, 형이 나오는 거예요? 난 이거 한 덜에서 하나 살까 말건데 형, 진짜 리스펙 괜찮은데? 왜? 살살, 살살 계속 뜯어도 돼 괜찮아 아, 너무 안 떨어요 허허허허 형, 형, 안 떨어요 따? 따니까? 형, 왜 이렇게... 아, 추워요? 그럼 너무 많이 떠는 거고 살짝만 떨면 웃기기 이거 떠는 것도 웃긴 거 같아요 떨지 않아도 돼 그냥 자기가 안 떨어도 톤 떠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아, 뭐예요? 응, 너 네 영재 심심하지? 가서 저 옹크릴 해 진짜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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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수고가 좀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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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연아 우연아 조금만 붙여줘 자 여기서 잠깐만 오늘 분위기 왜 이래 했을 때 다 같이 맛있는데 뭐 같이 한 번 하면 어떨까? 받아주고. 다 똑같이 그러면 너만 또 이상한 사람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? 맛있는데 뭐 할까요? 맛있는데 왜 할까요? 상관없어. 셋이 좀 맞췄으면 좋겠어. 오늘 분위기 왜 이래 해봐. 맛있는데 뭐. 형 둘이 왜 이래. 맛있는데 뭐. 내가 사왔으니까. 처음부터죠? 아니요. 정말. 아니요. 아니요. 됐다. 2월. 3월. 진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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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네. 6월. 좋았다. 그때 은여식이 사다 준 소품을 줌. 진짜 좋아. 먹어야 돼. 아. 안찬을 뭘 먹을까. 나한테는 내가 할게. 메추리알 좋아하잖아. 메추리알 좋아하잖아. 음 너무 맛있다. 우리 많이 친해졌죠? 언제? 괜찮아? 오늘 분위기 왜 이래. 밥 먹다 체하겠네 진짜. 맛있는데? 죄송해요. 한 번 더 할게요. 좀 더 벗겨주세요. 맛있게 벗겨주세요. 지금 카메라 옮겼으니까. 지금 카메라 옮겼는데. 네.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